스노디의 내추럴 소프트 밀크 쿠션입니다. 이 제품은 21호구요. 이 제품은 23호입니다. 네, 21호는 밝은 피부톤용이구요. 저는 23호를 사용하겠습니다. 상자를 열면 본품과 리필 이렇게 한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. 퍼프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안쪽은 거울과 쿠션이 들어있습니다. 굉장히 촉촉하면서 가볍게 발리고요. 가볍게 발리는 타입이어서 커버력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바른 쪽과 바른 쪽 차이 보이시나요? 굉장히 화사하게 커버가 되었는데요. 커버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SPF가 50이나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또 미백과 주름까지 3중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데요. 전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고 부드럽게 촉촉하게 잘 발리면서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우유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어서 밀크 쿠션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. 컨실러 필요 없이 앞으로 제 파우치 필수품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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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